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차기 총선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조국이 출마하냐 마냐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조국 뿐만이 아니라 조국의 측근들까지도 조국을 등에 업고 차기 총선에 출마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조국 하나도 지금 골치가 아픈데 그 패거리들까지 설치고 있어가지고 정말로 미칠 지경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이번에 언론 측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국 본인은 물론이고 조국의 측근들 역시도 내년 총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을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황현선, 윤재간, 박성호 전 선임 행정관이 조국 패밀리 3인방으로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민주당에서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출마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아마도 출마하면서 조국의 명예회복이라든가 수박 심판론을 내세우며 비명계 의원들을 저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대전표까지도 이렇게 짜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같은 경우에는 부산 쪽으로 출마하냐 관악 갑으로 출마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관악 갑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조국도 이미 관악 쪽으로 이사를 갔죠. 아무튼 조국이라든가 조국 패거리들이 차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들 모두 다 조국의 복권을 주장을 하면서 조국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며 황연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에서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난 10일에 조국과 함께 문재인을 만났으며 SNS에다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도 올리면서 조국 출마라는 해시태그까지도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도 조국과 마찬가지로 문재인에게 출마해도 된다라는 인증마크를 받았다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며 또 이뿐만이 아니라 황연성 같은 경우에는 조국이 교수직 파면 결정이 되었을 때 조국 수석의 정치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니까 정치적인 복권을 막으려는 정치적 징계라면서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을 했고 윤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조국의 정치적 복권인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지난 4월 달에 조국을 전주에 초청을 해가지고 북콘서트를 열었고 조민을 전주로 불러서 전주 나들이 영상을 찍어주는 등 조국 가족 공개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윤재간하고 박성호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나란히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들의 출연은 조국이 추천을 해가지고 김어준 방송에 추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조국의 정치적인 복권을 두려워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조국이 정치판에 들어오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에서 바라는 바이고 조국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라든가 이런 지역구 선거에서는 자기 강세인 지역에다가 빌붙어가지고 금배지를 차거나 한자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국구 선거에서는 조국이 승리하는 것은 진짜로 힘듭니다. 지금이야 지지층들 등이 없고 자기 빨아주는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새 결집을 하고 있지만 전국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 확장이 진짜로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강성 쪽으로 치우쳐진 인물을 대선 후보라든가 이런 걸로 내보낼 경우에는 이거는 민주당에서 사실상 패배를 예약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솔직히 조국의 이미지가 이재명보다 낮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입시 비리를 저지른 거짓말쟁이라는 이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조국의 경쟁력은 완전히 지금 깎일 대로 깎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조국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좌파 진영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이재명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 이재명이 차기 대권을 노린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이재명하고 조국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이 상당히 겹칩니다. 친문 중에서는 이재명하고 이낙연을 놓고 좀 많이 갈라지지만 이재명 지지층들은 거의 다 조국을 수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국이 정치판으로 들어오면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좌파 진영에서 구심점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조국이 문재인의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친문 진영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나대면 이재명이 조국을 견제하면서 잘못하다가는 찢어버릴 수도 있겠죠. 조국하고 이재명이 싸우면 진짜 재밌겠다. 대한민국에서 도덕성으로 가장 추악한 사람들의 싸움 아닙니까? 아무튼 말이 조금 샜는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조국을 비롯해가지고 조국 패거리들이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조국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곤혹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가는 공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친조국 반조국으로 갈리면서 새로운 조국 개파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민주당 당내에서는 조국이 출마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벌써부터 철어매를 중심으로 강경파 의원들이 조국 옹호를 하면서 강성 지지층들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청래 같은 경우에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아예 대놓고 표창장 하나 때문에 멸문지하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들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박성준 대변인도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조국이 적합한 인물이라면서 정치적인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친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시킨다는 측면에서 조국의 출마가 나쁘다라고만 볼 수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친명계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국 띄우기에 나섰는데 이들의 발언 중에서 하나는 바로잡고 싶은 것이 조국 집안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 하나 때문에 박살이 난 것이 아니라 조국 집안 사람들 자체가 너무나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집안에서 현재 유죄 판결을 받은 것만 35개 이상입니다. 정상적인 집안 아니죠. 아무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말릴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이 이들에게 공천을 줄지는 의문인 상황이고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체제만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도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중도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국과 조국 패거리들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며 그동안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며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문제 중에 하나라면서 조국 사태를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총선 때 조국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자폭이나 다름없는 행동이고 조국 본인도 출마 선언하지 않았지만 얘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양심이 없냐 철면피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조국과 그 패거리들이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경우에는 민주당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조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그동안 나왔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국 같은 인물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 자체가 선거 제도를 모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본인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자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사람한테 그런 걸 기대하기 힘들겠죠. 아무튼 국민의힘 측에서는 조국이 총선에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반색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진짜로 조국이 출마해가지고 민주당과 조국이 확실하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t